아 근데 걱정돼.. 잘할 수 있을까? 특히 희도라면 가까이 눈 마주치고 있으면 너무 웃길 것 같아 그거 그대로 예쁘게 찍힐 것 같은데? 네 손 마실까요? 손 마실까요? 희도 마실 수 있어 배우 속옥살이 될라고 하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아니야 너무 뛰어들지 마 희도 마실 수 있어 나는 천천한데? 약간 이거 태연이 입어야 될 것 같은데? 귀걸이에요 이거? 나 이런 귀걸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울릴까? 저거는 이런 거 안 어울려요 아니야 어울려 지금 얼굴이 엄청 화려해 아니요 아니요 아 거기 없어요! 왜왜왜? 거기 귀 없어요 아 뭐야 나 여기다 꽂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큰일 났다 희소 나온다 희소 나온다 안 어울릴게? 안녕하세요 저거 지금 제 모습이 어색해요 살려줘 너 왜 잘해? 아니 희도 완전 자존만 높아지고 프로 모델이야 아니 희도가 오늘 사진이 잘 나오네 진짜 아 그래? 어 그러다 희소 안 돼? 희도가 운동하고 와가지고 인기가 좀 빠졌나 봐 응 응 희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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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응 나 내 얼굴 안 나와는데 저기? 나는 너밖에 없다 희소 희소 약간 이상했어 희소 wild 희소 인olt 아…… 미션 무한 희소 아 으 너 막 음식 앉아 Armen 씨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어때? 좀 추억 같았어? 이제 좀 몸 불렸어 프로인 척을 해야해 근데 목소리 나 지금 나같이 너는 아파? 너 있다고? 아 목감기 이야기 있어 우와 우리 멋있어 오오오오오오 엄청 예쁘지? 오 이거 이거? 마음에 드세요? 갈아입을게요 잘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왜 추석해온가 있나 스킨이도가 밖에서 사진 보고 근데 나랑도 예쁘네 나랑도 예쁘게 잘 나오네 나도 사진 돌려 다다다 와 힘 진짜 짧았다 둘이 서로 간다 각관이가 많이 한번atur 진짜 사람이 너무 싫어 아! 너무 좋아 그 쪽으로 돌리는... 아 진짜 재밌는 것 같다 반돈대 저 반돈대 저 진짜 재밌었어 잘하나요? 잘하는 건가요? 잘하게 배웅이신데 아 그래요? 내가 또 잘하는 거 같다 근데 사진은 나보다 더 잘 나오는 거 같다 진짜 잘 나와 진짜 진짜 시클을 두고 이게 포인트인 거 같아 무슨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치즈? 치즈 아니야? 치즈야? 아 이게 치즈네 이 원피스 내 생각엔 원래 원피스 아닌 거 같은데 원피스 원피스예요? 네 따가서 잘 챙겨줘 약간 마이클 잭슨 같아 난 처음으로 왔어 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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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히 근데 이거는 못 걸어 다닌 것 같다 그럼 걸어 하교에게도 긴 바지가 있다 하교에게 긴 바지가 있다 하교에게 긴 바지가 있다 만지게 돼 정태리 지 만지게 돼 안 좋아 나 잡아줘야지 나의 주인공 내가 잡아줘야지 나의 주인공 내가 잡아줘야겠다 진짜리? 진짜리야? 진짜리 뭐해? 진짜리야? 진짜리야? 안 하지마. 왜? 너무... 다리 긴장한 느낌. 그러니까 너무 오만해? 강아지는 심지어. 최일인은 참새 귀엽다. 뛰어들어. 하하하하하하. 진짜리. 스크린. 하하하하. 연기했어. 어허. 한виг. 할수록 좀 잘해주는 것 같은데. 응. 할수록 뭔가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은데. 네, 근데 재밌어. 근데 하자분이 이제 약간 눈빛이 이렇게 재밌어. 괜찮나요? 약간 처음으로 멀쩡한 척과. 그러니까. 입고 나가도 되는 척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돌아다니고. 베이스로, 베이스로. 오늘의 컨셉은? 씨드의 옷을 뺏어 입은 것 같아. 진짜. 싫어입니까? 조심해, 일단. 그러니까. 핏구금이야, 이거. 나 무겁지? 아니, 무거 안 무거워. 되게 사이 좋아 보여, 무거워. 이거 다 연기야. 나 섞고 있어. 이거 좀 나연? 오, 나연. 뭐야? 뭐야? 배출이 좀 있어? 허리 터. 허리 터. 허리 터. 허리 터. 허리 터. 형아, 나랑 Both. 행복한 마가. 여보세요. 백코 타입 워리아리어. 너 완전 잘해! 완전 잘해! 저기저기야. 끝났어요. 야해. 우리 차례 끝났습니다. 아 근데 이것도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너 잘하는 거 맞아? 너무 잘했어. 깜짝 놀랐어. 너무 잘했어. 제이조의 1위가 지금 처음 봐서 안 했습니다. 네 근데 너 진짜 맛있어. 난 어서. 되게 예쁘네. 너 이제 장난 아니었어. 자, 봐를게. 대박이지? 대박이지? 각 모델이야? 똑똑해도 다 모델이고. 너무 잘해. 대박사건. 너무 만족스러운 자령이였습니다. 저희 3번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러니까. 나도 못해줘. 가만히 있으면 꾸며주고 찍어주고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얼마나 좋아? 뭐 될까? 나도. 12월 말에 에스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셨으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릴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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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